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이 미래가치가 높다는 평가에도 부동산 침체로 토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미분양 용지가 10필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지 조선공사는 이달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미분양 사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시청과 양주역 사이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입니다. 현재 공정률 92.5%로 부지 조선공사가 이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5분의 1에 달하는 크기에 아파트와 복합 쇼핑타운, 한승센터 등을 갖춘 복합융합도시가 들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고금리의 건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10필지 이상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2021년 분양이 됐다가 경기 침체로 업체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해지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세권 사업 미분양 사태가 주요 이슈로 꼽혔습니다. 중공 후 미분양 대책이 어떤 게 있나 이런 거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분양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그러면 그 대책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양주시 담당자는 미분양 해결을 위해 자문을 구하는 등 시행사와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블록현 당도주택 사업 도시지원 시설 용지에 대한 건축 허용 용도 이거를 추가로 해서 저희가 한 한 달 전에 우리가 도시계에 의해 자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협의 단계라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높은 미래 가치로 기대를 모아왔던 양주 역세권 사업이 개발 시작도 전에 경기 침체 등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